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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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려고 하지 저거 먹으려고! 저거 먹으려고 하는 거야! 와... 저 굴이 탁 터질 때 공선할 생각 났네. 굴 어때요? 어머니? 싱싱하자. 싱싱해요? 갑니다, 두 개. 이맘때만 먹을 수 있는 별미. 굴 몇 개 많이 넣어, 많이 넣어. 맛있다. 고생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. 밥 드세요, 밥. 너무 맛있거든. 와, 잘 먹는다. 배고프다. 굴이 또 좋은 거 아시죠? 이게 남자한테 좋잖아요, 스테미나. 그래봐야 호영이한테 다 안 돼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